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기괴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Gangs of New York, Departed, Far and Away 다 보고 오셨죠? 나중에 저희 호프집 미팅 물론 계산은 네이버 오디오 측에서 하시고 할 때 저희가 다 그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볼 거예요 재밌겠죠? 자 북부 상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남부는 어떤 상황인가 남부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드넓은 평야의 온화한 기후 여기서 대농장을 하면 되겠다 라라라라라라라라 대규모 농장들이 생겨나요 남부는요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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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이에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주들에 유학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한다고 하죠 야 바람 쐬기 위해서 기숙사 창문 한번 열어보자 쫙 열었는데 밀밖에 안 보여 탁 닫고 야 우리가 놀러 가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한 시간 두 시간 차를 타고 가도 밀밀밀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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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밀밀밀 옥수수 옥수수 이런 식으로 정말 이 드넓은 평야 지평선이 안 보이는 평야에 온화한 기후까지 대규모 농장들이 생겨났는데 원래는 미국사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담배농사를 어마무시하게 지었어요 여기 남부 농장에서 그런데 기억나시겠지만 담배가 땅을 정말 황폐화시켜요 땅을 땅의 지력이라고 하죠 땅의 힘 황폐화시키고 그 당시에 또 금연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담배값이 폭락을 한 상태였는데 남부 농장주들이 모여가지고 이봐 스미스 왜 제임스 어떻게 선킴의 세계사에서는 다른 이름이 안 나오나 왜 제임스와 스미스밖에 안 나와 빨리 했지 어쨌든 간에 이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장물이 없을까 대체장물 뭐 키울까 아 대서양 건너 지금 유럽 상황 특히 영국 상황 들었나 상황이 어떤데 지금 영국에서 말이야 마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양털 양털 대신에 목화 목화 바치라레 목화로 만든 면회 면화 여기에 영국인들과 유럽인들이 뿅 가가지고 유럽인들 사이에서 이 면화로 만든 옷이 대유행을 하고 있대요 아 맞다 혹시 그 얘기를 옛날에 그 선킴의 세계사 원전정복에서 중국편 맨 처음에 하지 않았나 하하하하 기억력이 참 좋군 자네 맨사클럽 들어가 하하하하 기억나시죠 그 중국 근대사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양털이 따뜻하고 좋지만 여름에 입어봐요 양털 얼마나 덥고 까칠거려요 부들부들 부들부들한 면화가 유행하면서 의류혁명이 일어나요 목화 수요가 엄청나겠죠 목화 근데 그 당시는 대부분 인도에서 들어왔는데 인도에서 들어오는 게 또 거리도 있고 그 당시 인도에서 실어오려면 인도양 거쳐가지고 마다카스타를 건너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희망봉 찍고 쭉 다시 대서양에 올라와야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멀잖아요 남부동장주들이 어이 우리 목화 한번 심어볼까 담배밭 다 이거 뒤집어 버리고 목화 괜찮네 안 그래도 지금 뭐 유럽에서 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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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화밭이를 한다며 좋아 콜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화 농사라는 것이 물론 저도 지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힘든 거냐면 송이를 하나하나 다 손으로 따야 되거든요 똑딱 똑딱 그리고 목화 송이를 하나하나 손으로 딴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목화 씨도 하나하나 손으로 다 발라내야 가지고 어마무시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남부농장주들이 또 걱정을 하는 거죠 이봐 스미스 왜 제임스 아 또 스미스 제임스 어쨌든 거네 이거 야 이거 노동력이 정말 필요한데 어디 이거 목화 따줄 애들 없냐 있지 어디 흑인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을 사오면 되잖아 그래 콜 바로 수입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서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대규모 다 잡혀옵니다 잡혀와요 그것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흑인 사냥꾼들 노예 사냥꾼들이 백인들로 알고 계시잖아요 백인들이 직접 서아프리카로 들어가가지고 노예를 사냥해왔다고 아니에요 노예 사냥을 같은 흑인들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서인도 제도 있잖아요 지금 카리브에 있는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거기에 사탕수수 재배를 했거든요 사탕수수를 재배한 다음에 찌꺼기 있죠 찌꺼기를 쭉 짜가지고 이거를 발효 증류시키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처음처 럼 아 그건 소주고 럼 럼주가 돼요 럼주 사탕수수를 만드는 증류주가 럼주인데 싸잖아요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드는데 이 럼주를 백인 노예상들이 싣고 서아프리카로 가요 롤롤롤롤롤 서아프리카에 왔더 와가지고 흑인들에게 그 당시 파워가 있던 흑인들에게 이거 좀 드셔보셔 이게 목 검 아 일단 마셔봐 뚝뚝뚝뚝뚝뚝 크 우거차차 우거차 우우 멋있더 이게 무녀 럼주란 것이다 맛있지 그러면 우리 딜하자 네가 가서 흑인 3명만 잡아와. 그러면 럼주 한 병 줄게. 이런 식으로 노예 거래가 처음 시작이 돼요. 돈을 준 게 아니라 럼주 가지고 흑인 노예를 사왔는데 흑인 노예를 직접 헌팅 잡은 거는 현지 똑같은 흑인들이었어요. 가슴 아픈 과거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잡은 흑인 노예들을 우르르르 남부지역으로 팔아먹는데 이게 노동력이라는 것이 부려먹으면 부려먹을수록 목화가 더 생산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백인 농장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을 100달러 주고 사왔다. 흑인 노예를. 그러면 100달러 어치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혹사를 시키면 목화를 더 땋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100달러 주고 사왔는데 말이야. 돈 값어치를 시켜야 되겠어. 너 하루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일해. 이래서 정말 인간 이하의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부려먹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폭력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 당시 흑인 노예에 관련된 영화들이 많지만 최근에 나왔던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번 회 끝난 다음에 꼭 보세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1853년에 솔로몬 노우섭이라는 실제 흑인 노예가 자기 얘기를 쓴 자선적 소설이거든요. 자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빙빙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흑인 노예 제도가 어떤 것인지 난 정말 이렇게 겪었다는 걸 전공법으로 정말 담담하게 풀어나가는데 극장에서 보셔도 되고 집에 오늘 꼭 집에서 보세요. 관객들 정말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먹먹한 그런 인간이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인데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그림이 아름다워. 노예 12년이요. 아름다운 남부를 배경으로 남부의 자연을 배경으로 그렇게 처참한 노예의 삶이 그려지는데 대비가 되거든요. 이게 영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정말 비참한 것과 정말 아름다운 것을 비교해 가지고 더 큰 임팩트를 주는 게 대표적인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타깝게 사망을 하신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에 있어요. 베트남 현지에 가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들을 위해서 한 라디오 방송 DJ였는데 가장 임팩트가 있던 장면이 뭐냐면 숲속에 숨어있는 배트콩을 다 미군 헬리콥터가 기총사격이랑 폭격을 해서 다 죽이고 민간인 학살을 하는 장면에 나와요. 미군 헬기들이. 그러면서 흐르는 음악이 뭐냐면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I say dreams. 사람들은 화면에서 죽고 있는데 미군 헬기 기총사격으로. 배경음악은 What a Wonderful World. 아름다운 세상. 정말 충격. 이 영화가 그래요. 노예 12년. 꼭 여러분 이번 끝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때 이제 흑인들. 정말 착취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 없었던 흑인들이 찾았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뭘까. 그때 흑인들이 목화를 따면서. 그러니까 목화를 따는 건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야 돼요. 이걸요. 그때 노예 12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를 주인 허락 없이. 허리를 들은 순간 채찍이 날라와요. 쫙. 누구 허락받고 허리를 들은 거야. 목화다. 목화. 그때 흑인들이 유일하게 위안을 찾았던 출구가 바로 흑인 영가라고 불리는 블루스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블루스의 원형인데. 그 당시 흑인들이 불렀던 블루스는 가사가 대부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사로 썼었어요. 흑인 영가 블루스의 흑인 가스펠이라고 해서 다른 가스펠로 나중에 발전을 하는데.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인들 교회에 가면 보시면 가스펠을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라 완전 춤을 추면서 거의 나이트클럽처럼 가스펠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흑인 영가 블루스에서 출발했던 흑인만의 가스펠인데.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의 위안이 뭐냐면 후라이드 치킨. 후라이드 치킨이 여러분 백인들은요. 달글. 닭을이 아니라 달글이 정확한 발음이죠. 달글 튀겨먹지 않아요. 원래 로스팅이라고 해서 오븐에 구워먹죠. 칠면조같이 추수감사자들에. 오븐에 넣어서 구워먹는 게 백인이 먹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백인들이 그리고 또 보통 몸통만 먹어요. 닭이든지 칠면조든지 몸통만 먹고. 안 먹는 부분. 목, 날개, 드럼스틱이라고 하는 닭다리. 이런 것들을 흑인들한테 던져줘요. 어이 너희들 이거 먹어. 우린 안 먹어. 우린 몸통만 먹을 거야. 어 이봐. 긴타쿤테. 왜 군타킨테. 너랑 너랑 이름이 거의 비슷하네. 어 이 백인농장주가 말이야. 우리 먹으라고 지들은 몸통 먹고. 닭다리랑 닭날개랑 닭목 뭐 이런 거 줬는데. 내가 처자식이 세 명이고. 자네는 난 다섯 명이야. 아 이거 어떻게 뻥튀기 할 방법이 없나. 어 이거를 말이야 우리 밀가루에 좀 넣었다가 기름이 한번 튀겨 먹어볼까. 그래 그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좀 있겠네. 일단 밀가루 반죽을 해서 묻힌 다음에 기름이 한번 튀겨보세요. 해서 만들어진 게 프라이드 치킨. 우리가 먹는 후라이드 치킨인데. 그 흑인 소울 음식이에요. 그거를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이 먹던 프라이드 치킨을 나중에 지금 알고 있는 흰색 정장 입고 까만색 뿔테 쓰고 지팡이 드신 할아버지께서 프랜차이즈로 성공해가지고 백인들도 먹기 시작을 했지만 원래는 흑인들의 소울 음식이었다. 이 두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남부는 그래가지고 면화 왕국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흑인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굴러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남부가. 그렇죠. 목화를 따야 되는데 목화 딸 사람이 없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래가지고 어떤 법까지 만들어버리냐면 1850년도에 노예 탈출을 막기 위해 가지고 도망 노예 방지법 같은 걸 만들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탈출한 노예를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도와주면 바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이고 노예 주인이 우리 저 추노같이 노예가 도망가면 영장 없이 찾으면 바로 철거렁철거렁 끌고 올 수 있는 법이 도망 노예 송환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공업화된 북부에서 슬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냐면 야 이거 우리 퓨리탄 청교도 정신으로 만들어진 미국에서 노예가 웬 말이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이 남부. 야 차라리 우리같이 아일랜드 이민을 받아가지고 목화 농사를 져. 무슨 월급도 안 지면서 19세기에 무슨 노예야. 남부에서는 이론적인 반박을 해요. 실제로 있었던 반박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물들 사이에서도 약육강석이 있듯이 열등한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은 자연의 순리야. 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또 남부에 있던 많은 목사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흑인들은 얼굴이 시커멓다. 우리 백인들은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고 죄인들 흑인들은 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려먹어도 돼. 실제 목사님들 발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노예제가 있었어. 이 무식한 북부놈들아. 공부 좀 더 하고 와. 하바드가 거기 있으면 뭐 해. 예일이 있으면 거기 있으면 뭐 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노예제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고대 아테네까지 언급을 해요. 실제로 고대 아테네 그 당시에 폴리스 국가들이었어요. 아테네에서도 민주공화정이었지만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전쟁하고 포로로 끌고 온. 여기에 북부에서는. 야 저거 남부주가 안 되겠네. 야 웃기지마. 우리 아예 남부 노예를 탈출시켜볼까?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선봉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퀘이커 교도들이 나와요. 어디선가 많이 듣던 퀘이커 교도. 어디서 들었을까요? 펜실베니아를 오늘날의 펜실베니로 만든 윌리엄 펜이 영국을 떠나가지고 펜실베니아에 도착한 이유가 자기가 믿었던 종교가 퀘이커 교였기 때문이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퀘이커 교가. 하늘 아래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하다. 이거예요. 퀘이커 교가. 그래서 노예의 죄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퀘이커 교도들이 믿어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지하철도라는 걸 만들어요. 지하철도. 은하철도 99가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노예 해방 조직, 비밀 조직까지 만들어서 퀘이커 교도들이 몰래 남부에 들어가가지고 농장에서 노예들을 빼내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북부로 데려와가지고 북부에 남기를 원하면 북부에 정착을 시켜주고 난 미국에 살기 싫다라는 노예들은 캐나다까지 보내줘요. 퀘이커 교도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죠 그때요. 그리고 1833년도에는 노예의 죄, 폐지협회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더 대찬 사람들이에요. 뭘 아냐면 남부에서 탈출을 시킨 흑인들 모아요. 자 남부에서 탈출하신 흑인들 모이십시오. 모이세요. 모이세요. 모여라. 3만 명 정도 모였어요. 북부에 어느 지역에. 자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입니까? 원래 고향은 아프리카지 어딘진 잘 모르겠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노예제 폐지협회가 3만 명 정도의 흑인 노예를 배에 실어가지고 아프리카로 고향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만들어진 국가가 지금의 서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국가거든요. 그 당시 노예제 폐지협회가 배에 실어가지고 보내준 3만 명의 흑인 노예들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지금도 이 방송 끝난 다음에 라이베리아 검색을 해보면 라이베리아 국기가 미국 성조기와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에 미국의 그분들이 우리를 살려줬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하다 보니까 북부와 남부 서로 지역 감정이 생기겠죠 솔직히. 특히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런 서로 다른 경제적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고 가장 큰 남부와 북부의 틈이 벌어진 이유는 경제 구조 때문이었는데 결정타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북부는 공업화됐고 남부는 지금 목화 생산이지 않습니까? 북부는 공업화가 됐지만 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또 학창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북부는 공업화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생산력과 기술력이 유럽보다는 떨어지죠. 기술력이 미제보다 더 좋겠죠 유럽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국산장려운동 할 때처럼 우리 관세를 엄청 높여서 아예 일제 미제 못 사게 한 거 국산품 삽시다. 여러분 일제 연필 하나에 만 원이에요. 국산은 천 원이죠. 당연히 국산 사죠. 관세 때문에. 높은 관세를 유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미제 살리려고. 약간 질이 떨어지는 미제. 그런 반면에 남부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높아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면화를 싼 값에 유럽에 팔아야 되는데 관세가 높아버리면 어라? 싼 값에 지금 유럽에 우리 남부 면화를 팔아야 되는데 관세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이런. 어이 연방정부. 그 당시 연방정부는 거의 북부편을 들였었거든요. 북부편드는 연방정부. 여기 남부인데 말이야. 관세 낮춰. 관세가 높으면 우리가 면을 못 팔잖아. 영국에. 그랬더니 대답이 와요. 북부 눈치 보던 연방정부는. 남부야. 남부야. 우리는 관세 못 낮춰. 북부에서 생산한 미제. 공산품들 우리가 살려야 되거든. 미안해 남부야. 이렇게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누가 하나만 먹고 빵 터뜨리면 남부와 북은 그냥 빵 전쟁인데 바로 전쟁은 안 터져요. 전쟁이란 게 그렇게 쉽게 안 터지거든요. 그 당시 미국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를 찬성하는 주는 노예주라고 했고 노예 폐지를 주장하는 주는 자유주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북부의 자유주가 11개의 주. 남부의 노예주가 11개의 주. 11대 11로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11대 11. 이 긴장감이 빵 무너지는 계기가 뭐였냐면 1819년도에 미주리주가 푹 생겨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연방 가입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세요? 저기 개그맨 정주리가 아니라 우리 미주리라고 새로 주 하나 만들었거든요. 미합중국에 가입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정하셔야 돼요. 노예주 할 거예요? 아니면 자유주 할 거예요? 저요? 우리 미주리가 거의 남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도 농사 많이 짓거든요. 우리 노예주 할래요. 그래서 미주리가 노예주로 가입 신청을 해요. 북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러면 12대 11로 균형 깨지잖아. 절대 안 돼. 무슨 노예주야. 그래서 남부와 북부가 정말 치열한 논쟁을 벌어요. 미주리 받아주지 말자고. 그럼 어떻게 해. 받아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 노예주로 갈 거야. 그럼 우리 북부가 불리한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남부에서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저기 북쪽에 너희들 자유주 위에 메사추세츠주 있잖아. 아 그런데 그 땅이 좀 넓으니까 그 맨 끝에 북쪽 끝에 아예 그 밤띵을 해버려가지고 주 하나 또 만들어. 주 하나 또 만들면 12대 12 똑같잖아. 아 전쟁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가지고 타협을 봐요. 아 뭐 그럽시다. 그래서 메사추세츠 북쪽 지방을 떼어내서 새로운 주 메인 주라고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면 12대 12 똑같아지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의회와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하나에 연방 상원 의원 2명씩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인구대로 하원 의원을 의회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주 하나 생기는 거에 따라가지고 주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메사추세츠를 딱 반댕한 다음에 북쪽에 있는 걸 메인 주로 만들어버려. 새로운 주로. 자유주가 된 거죠. 그래서 미주리는 당연히 노예주로 가입을 하고 노예주 12, 그다음에 자유주 12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1820년에 그 이름도 유명한 미주리 타협이라고 미주리 컴퍼마이즈라고 이게 성립이 됩니다. 협상이 돼요. 여기서 그대로 가냐. 아니요. 여기에서 존 브라운이라는 노예 해방론자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예 해방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링컨만 기억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미국인들이 더 북부 미국이죠. 북부 미국이 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엄격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요. 그 아빠가 존 브라운의 아버지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남부에서 노예 탈출시켜가지고 몰래 몰래 캐나다로 탈출시켜주는 지하철도의 운영자예요. 운영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존 브라운이 어렸을 때 자기 집이 탈출한 노예들의 비밀 아지트였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노예들 밥 먹다가 돌아와도 노예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자란 흑인 노예 해방론자가 된 존 브라운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평화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눈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평화 가지고는 안 된다. 정의를 위한 폭력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예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무장을 해서 몰래 몰래 남부를 돌아다니면서 노예 소유주들을 처참하게 살해를 해요. 죽여요. 죽여. 그런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신의 명령을 따랐을 뿐 양심의 가책은 없다. 저 흑인 노예주들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노예주들을 죽이고 다니는데 결국 1859년 10월 16일 날 버지니아 남부의 거의 수도에 가까운 그런 남부 중심주죠. 버지니아에 있는 정부군 무기고를 습격하면서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는데 아들이 있었거든요. 존 브라운. 아들도 그 교전에서 죽어요. 사망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냐면 당시 그 교전에 참가했던 정부군이 그 상황을 지금 역사서에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 정부군 말 존 브라운은 아주 침착했다. 한 손으로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아들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총을 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전사했다. 물론 존 브라운은 나중에 교수형을 당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말로로 끝나는데 남부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존 브라운이 휩쓸고 다닐 때. 왜냐하면 뭐야 옆집에 살고 있는 제임스가 죽었어 농장주가. 누가 죽였어. 분명히 흑인이 죽였을 거야. 킨타쿤테가. 아니요. 저기 백인이 죽였는데요. 백인. 누가. 존 브라운이라는 애가 죽였는데. 엄청난 충격인 게 노예해방의 극렬투쟁을 백인위에? 엄청난 충격이고 어쨌든 간에 존 브라운이한 인물은 죽어요. 어쨌든 정부군에 잡혀가지고. 어쨌든 정부군과 교전을 벌였기 때문에 반란군이잖아요.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군의 우상이 됩니다. 존 브라운이. 그때 존 브라운이 교수형을 당했던 그 모습을 묘사를 했던 존 브라운의 시신, 시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남북전쟁 당시에 북부군의 공식 군가예요. 그게요. 존 브라운은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 드디어 손대면 톡!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공식적으로 남북전쟁이 발발을 했던 이런 결정적인 도화선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1852년 미국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품인 언클 톰스 케빈이란 책이 출간되는데 톰 아저씨의 무슨 오두막인가? 비처 스토어라는 여류 작가가 쓴 책이죠. 이거 많은 분들이 언클 톰스 케빈이 무슨 아름다운 동화로 알고 계시는데 동화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룬 그런 소설이에요. 언클 톰스 케빈. 비처 스토어라는 여류 작가가 이 책을 왜 썼냐면 도주노예 송환법 그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격분을 한 거예요, 비처 스토어가. 그래가지고 남부의 노예제를 폭로하기 위해 언클 톰스 케빈이라는 책을 썼는데 출간 1년 만에 30만부가 팔려요. 미국 최초의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 성인들은 한 번씩은 봤다는 얘기인데 북부에서는 이 언클 톰스 케빈이라는 소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노예제는 폐지가 돼야 돼. 이거 뭐야? 너 이거 읽었어? 어제 밤새도록 이거. 읽다가 엉엉 울다가 잠 못 잤어. 나 눈 봐봐. 퉁퉁 부었잖아. 라면 먹은 거 아니야, 라면? 아니야, 언클 톰스 케빈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사. 남부는 당연히 격분을 한 거예요. 뭐야? 우리 망하라는 소리야 아니야, 이거? 북부인들은 그 언클 톰스 케빈이라는 책을 읽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남부에서는 노예들이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 이 남부놈들과 한 이불에서 잘 수가 없어? 한 이불이란다. 미안합니다. 한 지붕이군요. 한 이불은 부부죠. 남부인들은 뭐야, 언클 톰스 케빈? 이거 금서, 금지 서적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보고 면화, 농장 다 망해서 죽으란 말이야, 이거? 이게 언클 톰스 케빈이란 소설이 실질적으로 남북전쟁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비처스토, 작가를 직접 만나요. 만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 말인데 어서 오십시오. 아,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아, 앉으시죠. 아, 커피라도 괜찮아요. 그쪽이 이번에 엄청난 전쟁을 일으킨 작은 여인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하하하, 이 말을 직접 비처스토어한테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근데 남북전쟁이 발발 직전인데요. 이 남북전쟁 발발 직전에 북부와 남부가 솔직히 비슷한 경제 규모가 아니었어요. 일단 인구, 머릿수가 북부는 그 당시 2,300만 명이고 남부는 900만 명이요. 일단 머릿수가 잽이 안 돼요. 그리고 공업화된 북부로 여러분이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라고 하면 북부로 가겠어요? 남부로 가겠어요? 남부로 가면 못 갖다야 되는데 아니면 소동 치우고 당연히 다 북부로 가겠죠. 그래서 인구가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북부는. 그때 아일랜드계를 시작해서 이탈리아 등등 스페인. 이민자들이 다 북부 공장의 취직이니까 다 북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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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의회가 북부를 거의 지지하는 의회였거든요. 철도, 일단 북부 공업지대에서 뭘 만들었으면 대서양에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목화 너그들 미시시피강에서 배 띄워가지고 보내 대부분의 철도가 다 북부에서 건설이 돼요. 그리고 또 이 퀘이크 교도들이 몰래 몰래 다 노예 빼돌려가지고 캐나다도 탈출시켜버리고 일소리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생존이 걸린 문제, 생존이 걸린. 야, 이 북부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남부가 말라주기, 고사 작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대로 앉았다간 우리 남부 거의 굶어죽게 생겼어. 그런 의미에서 1860년 대통령 선거는 남부 입장에서는 운명과 같은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186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적어도 남부가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 남부를 불쌍히 여겨주는 북부 후보가 되든지 이렇게 당선이 되는데 짜잔! 1860년 대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당선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노예재 폐지를 공략으로 건 아브라함 링컨이 1860년 미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링컨 얘기는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링컨이 발판이 된 거는 중국사 근대편으로 갔을 때 오병감이라고 광저우의 부자 13항 있었지 않습니까? 오병감. 오병감에 양아들이었던 존 포브스라는 어린 친구 기억나십니까? 오병감이 줬던 돈 다 긁어모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철도 사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존 모레이 포브스라고 기억나시죠? 그 존 모레이 포브스가 재정 후원을 해줘요. 젊고 능력은 있는데 빽이 없던 젊은 변호사였던 링컨. 어쨌든 그 링컨이 존 모레이 포브스 등등의 지원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어떻게 당선이 됐냐면요. 그 당시 자유주가 18개고 링컨이 당선됐을 당시에 자유주가 18개, 노예주가 15개의 주. 링컨은 노예주 15개에서는 거의 한 표도 못 받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남부 주민이라면 링컨 찍겠어요? 망하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놈 망할 놈의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국민들 투표에서는 링컨이 져요. 과반 투표는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링컨이 과반을 얻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네. 이 소식을 들은 남부는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어요. 그렇죠. 남부에서는 드디어 This is the end. 절망이다. 그래서 1861년 대선 다음 해죠. 1861년 2월 4일 남부의 11개 주가 연방 탈퇴 선언을 합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탈퇴를 선언하고 독립 선언을 해요. 11개 주가. 그러면서 저들끼리 아메리카 연합국. 영어로는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라고 건국을 선언을 해버리네.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링컨.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 링컨은 당연히. 무엇이기라고. 남부 11개 주가 저들끼리 독립을 선언해. 이것은 내란이야. 내란으로 규정하고 무력 사용을 선언해요. 공격하겠다. 남부를. 자, 이제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전쟁은 나중에 또 따로 전쟁 사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재밌는데 인류 사회에서 모든 전쟁은 다 시작은 명분으로 시작해요. 명분. 그러면 이 남북전쟁도 뭔가 하정우가 범죄와의 전쟁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분이 있어야 된다. 명분이 삼촌. 그 명분이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거의 한 4년 동안 미국민 100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한 미국 내전. 우리가 알고 있는 남북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냐. 어떤 명분이 있었냐.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당시 남북이 갈라졌을 때 남부 소속 주예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앞바다에 썸터 요세라는 섬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지금은 관광지로 꾸며져 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남부 소속의 주 앞바다에 썸터 요세라는 군 기지가 있었는데 회의를 해요. 군 장성들이 와가지고. 지금 남과 북이 갈라섰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썸터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되나?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할 수 있는 겁니까? 앤더슨 소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남부 편에 들면 우리는 반란군의 편에 쓰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미 합중국 군대입니다. 토론 끝에 결국에는 남부 쪽으로 붙지 않고 미 합중국, 그러니까 북군의 남기로 결론을 내려요. 이 앤더슨 소령이라는 사람의 지휘 하에. 그래서 북부 연방군으로 남기로 했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 남부주에서도 그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앞바다에 있는 썸터 요세에 있는 군인들이 뭐시기라? 우리 편에 안 붙고 북부 편을 든다고? 아,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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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한 번 너희들 한 번 굶어 죽어봐. 보급선 끊어. 섬이잖아요, 섬, 섬, 섬터 요세가. 섬의 보급선 끊어지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섬터 요세에 남아있던 군인들이 북군이죠. 워싱턴 정부에 뚜두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SOS를 쳐요.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빵 좀 보내달라.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이 워싱턴 정부가 남부군에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우리가 사이가 갈라졌다고 하더라도 야, 밥줄 끊는 거는 너무 하지 않냐. 보급선 그냥 보내달라. 하여튼 남부에서는 가차 없이 뭐? 그건 너희 북부군 알아서 해 너희 편 들었어 너희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1861년 4월 12일 남부군이 썸토 요새에 남아있는 북부군에게 얘기해요 어이 포기하시고 우리 남부군으로 빨리 뱃게 들고 오시오 싫다 우리는 굶어죽어도 미 합중국 그러니까 북부군이다 그래? 그러면 죽어서도 북부군 해봐 공격! 해서 1861년 4월 12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해안가에서 이 썸토 요새 섬이거든요 섬을 향해서 일제히 남부군이 포격을 시작해요 발사! 팜! 이게 시 썸토 요새에 대한 남부군의 포격이 공식적으로 남북전쟁의 공식적인 발발입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워싱턴에 있는 북부사령부에도 들어갔겠죠 뭐야? 지금 굶어 죽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남부 애들이 섬토 요새에 남아있는 우리 북부군 애들에게 포격을 가해? 본때를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뭣든 계획을 쌓냐면 지도 가져와 촥! 미국 지도를 펼친 다음에 남부를 삐잉 둘러싸가지고 포위하는 작전을 하겠어 이름하여 아나콘다 작전을 펼쳐요 아나콘다 뱀이죠 뱀 뱀인데 뭐냐면 뱀처럼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서 특히 네이버를 이용하세요 남북전쟁 아나콘다 포위 작전이라고 치면 지도가 나오고 지도를 뱀이 휙 감고 있는 게 나올 거예요 남부 지역을 뱀처럼 꽁꽁꽁 포위를 한 다음에 보급선을 아예 끊어버리고 공격을 하겠다 이게 아나콘다 작전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남북전쟁이 발발했던 그 당시에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남부가 잽이 안 돼요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산업 기반 자체가 북부는 공업 산업지대고 남부는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인구수에서도 북부가 훨씬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라든지 공업 능력 압도를 했기 때문에 남부 측에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모한 작전을 펼쳤냐 남부가 남부만에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아니 계획이 없지 얘네들도 전쟁을 시작했진 않겠죠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게릴라전을 펼쳐요 베트남 같이 북부군이 더 군사력이 우울하기 때문에 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남부 쪽으로 그러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점점점 와라 남부로 들어와라 북부군 와라 와라 그래서 남부로 들어온 북부군을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데 왜냐하면 1대1로는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일단 초반에 북부군은 아나콘다 작전을 펼칩니다 쫙 지도를 펼친 다음에 자 남부를 삥 뱀처럼 포위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강 이름이 뭐냐 북부장군님 미국 사람이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미시시피강 아닙니까 하하하하 내가 그냥 알면서도 물어봤다 미시시피강이 정확하게 남부를 이렇게 중앙을 지나가거든요 북에서 남으로 그러면 보십시오 미시시피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부가 동서로 달리겠죠 북부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남부를 뱀처럼 완전 포위한 다음에 미시시피강만 점령을 하면 강 따라 올라가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차례차례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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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부수면 이건 정말 껌같은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북부군 남부를 다 뱀처럼 비암처럼 포위했나 예스 썰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시시피강 그리고 분명히 남부 쟤네들 말이야 이 미시시피강을 통해가지고 보급을 할 건데 미시시피강만 우리 북군이 차지하면 남부는 그냥 아사사삭 나는 거야 미시시피강을 우리가 점령한다 알겠나 예스 썰 미시시피강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되나 장군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냐면 미시시피강의 맨 밑에 하구구 지역이죠 거기에 뉴 올리안스라는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즈의 고향 뉴 올리안스 이것만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당시 뉴 올리안스도 남부 소속이었거든요 뉴 올리안스를 점령한 다음에 쭉 강 따라 위에 올라가면 게임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미시시피강의 끝에 있는 항구도시인 뉴 올리안스를 점령한다 가자! 그래가지고 뉴 올리안스를 일단 박살내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강 따라서 미시시피강 따라서 북군이죠 북군 북군이 가자 북쪽으로 노를 져라 미시시피강 따라 올라가면서 동서 동서 다 박살내고 남부군의 보급선을 끊어버려요 남부측에서는 큰일 났다 야 울릉도 호박 엿됐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장군님 물자가 부족합니다 우리 남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여기서 구세주가 라라라라라라라 등장하는데 그 구세주가 궁금하시죠? 하하! 어쩔 수가 없어요 내일 다음회에 공개하겠습니다